아 이 맵은 합작이에요 이것도 이제 버그를 좀 많이 썼나봐 24캐럿 트롤? 조건이 있네요? 세이브가 없는데? 야 이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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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50원 뭐야 먹으면 되잖아 일단 이거 벌써 주네요? 어어 아무것도 아니고? 던져 오! 터졌어 와! 이거 폭발이 안보인다 어 하는게 맞을까? 그러고 하는게 맞을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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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혹시 빨리 가면 되네 반 봤죠? 빠질점팔가 되는거 아하 이거 뭘까? 고르세요 근데 동전이 있는게 가이든거 같애 가이드 가이드 묘짜리 가이드라고 그러네요 묘짜리 가이드 맞네요 뭐야 아니 뭐야 아까 없었잖아 오오오 아니 위로가도 괜찮은거야 아아아아 근데 이게 위로가잖아? 위로가는데 만약에 스위치 밖에서 검거 터지잖아? 그럼 나 못가 저 스캠로 갈 수 있거든여? 그냥 여기로? 뭐야 예? 얘 되거든여 대단하다 하이 오 쫄지말고 이게 맞다 이거야? 아 왜? 아 하지마 그러면은 이거를 먹고 어 앉으라고? 야 이거 아래로 빨려들어가는게 오답이고 여기가 정답이지 이거 일부러 아래로 빨려들어가 영먹일라 그런거지 아 여기가 길인거 같아요 여기가 길인거 같고 이게 맞는거 같고 내가 그럴거 같애 혹시 아아아아 대포다다오르고 그럴거 같더라고 오오오 별 먹었습니다! 그대로 빠졌다 아이씨 우와 끝이야? 끝인데? 이거 딱 치면은 팍 날라오거든요? 뭐야 왜 야 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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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된다고?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꼴 때부터 찾고 여기 왼쪽 좌측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들어갈 수 있구만요? 도트 겟 뭐? 야 모돈데 50원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 다 쪼말려니까 저기다 두벌 숨겨놨네 아아 아 여기다 숨겨놨어 세상에 신기하네 하난데로 해볼게요 어 야 그럼 길 바뀌었냐 혹시 실시 바뀌었으니까 여기야 벌크기는 찢기잖아 왜 먹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 아아아아아아 이거 그럼 이쪽이요 야 타이밍 다 맞춰놓은거 봐라 아 근데 이거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똑같은데 버섯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잠깐만 어? 어? 와아 오오 짜식뻐라? 들어가? 왠지 왼쪽 터질거 같아요 아무일도 없네요 아무일도 없네요 아예 제로 뭐야 얘가 모르고 한게 아니라 일부러 한거에요 일부러 속이기 해도 똑같을걸요? 안 움직이는걸? 안 움직이는걸? 오우야아아아 버그는 아니에요 어 왠지 깨질거같애 여기 저기 리프트를 내려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야되요 어 의도가 아 이런 아 그러면은 어어 위로 아하하하하하 어 내가 버그 썼을거 같다고 말했죠? 갑자기 순간이동되가지고 세로파이프로 강제로 빨려들어간거야 별짓을 다한다 하하하하 어 이제 들어갈 수 있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 아래에 뭐가 있다고? 저걸 추야된다고 근데? 아 또에는 왜에에에에에 extrem 왜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하 incredibly peds 와이소 걍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 아니 아니구나 어! 죽을 뻔 했잖아 위로 가서 너무 쉼 뭐할까요?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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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아! GG! 야 GG야 GG!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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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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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끝이야 오 다행이다 진짜 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 붕어한테 맞아 죽으라고 한 거 봐봐 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